여러분, 여러분. 여기는 대구의 신천대로입니다. 제한소도 80. 신천대로 저는 어디 70인데도 있는 걸로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제한소도 80인 자동차 전용도로고요. 그리고 시간이 새벽 5시경이기 때문에 차들이 80보다 더 빨리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런 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보시죠. 5시 11분. 저쪽 건너편에 사고가 났나 왜 차들이 밀려 있어? 어떻게 되는 거야? 지하첩도 들어가고 있고요. 차들이 좀 빨라 보이죠? 저거 뭐야 뭐야? 사람이 뛴다, 사람이 뛰어. 뭐야? 여기 사람 또 안 올라가고. 저거 뭐야? 또, 또. 사고가 났다! 뭐야? 사람이 좀 기어 올라가고 또, 또, 또. 넘어오네, 저기서? 저쪽 건너편에 넘어오고?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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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또, 또, 또. 저거 도망가고 또, 또 뛰고, 또 뛰고. 뭐야? 저기, 저기 무단횡단 사람이 들어올 데가 아닌데? 이야... 이거 어떻게 된 거야, 이거? 계속 도망가는데? 들어올 데가 아닌데?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? 계속 뛴다. 예... 도대체 어찌 된 건가요? 했더니요. 잘은 모르지만 건너편에 사고가 나 있었더래요. 중앙부 대 건너편에. 아마 누군가가 도난 차량. 내 차를 훔쳐서 왔다가 사고 내놓고 도망가거나 음주 사고 내놓고 도망가는 게 아닐까.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대요. 이야... 저런 데서. 그나저나 이 차는 아이씨, 이거 뭐야 이거. 저희 쟤네들 때문에 여기서 자동차 전용도로 해서 갑자기... 이야... 가는데... 이 앞차 보세요. 저 애들이 뛰니까 앞에 브레이기 잡고.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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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저 혼자 그냥 가던 애들이 받고서. 아유... 이야... 진짜 저러다 쟤네들 저러다 죽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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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도... 이야... 미쳤죠, 지금. 도대체 뭔 일이래요? 허허... 이게 지난 1월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. 1월 11일 새벽 5시 12분. 저 경찰에서 얘네들 다 잡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. 그리고 이 차 망가진 거 얘네들이... 이 차도 일부 잘못은 있겠죠. 앞차의 안전거리를 좀 지켰어야 하지만. 그럼 얘네들이 최소한 글쎄요, 한 70% 이상은 얘네들이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요? 음... 네, 경찰에서 이 CT를 다 찾아야 되겠습니다.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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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아내야 되겠습니다. 변호사님! 어, 보름 씨!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?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? 변호사 비용이요. 그렇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.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%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. 변호사님,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.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.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.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많네요.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. 그럼요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. 제대로 만들어야죠. 보험체결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